자 게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상통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8일 유파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52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은 참 잘도 갑니다. 시간이 야속하죠. 그러나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들 몇 가지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니까. 먼저 우리 송경희 선생님 컴퓨터일반 파이널 동영 모의고사가 오픈이 됐습니다. 좀 다양성을 갖자 여러 가지 좋은 문제를 풀어보는 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송경희 선생님은 노량진에서 오랫동안 전산직 강의를 해오셨기 때문에 전산직 쪽에서 또 많이 유명하시고 그래서 제가 송경희 선생님께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또 수락을 하셔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저만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드리는 것과 또는 문장의 지문 이러한 것들이 똑같은 내용이라도 또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제가 설명드린 또는 우리 보기에서 나왔던 지문 그대로 출제되라는 법이 없으니까 조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전부터 저 말고 다른 선생님의 어떤 모의고사 과정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송경희 선생님과 어떻게 말씀이 잘 돼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송경희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해드립니다. 많은 부분 사실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를 드렸을 수도 있는데 흔쾌히 그래도 다 받아주셨어요. 프리패스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어떤 결제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도록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유상통 수강생 여러분들께는 말도 안 되는 2만 원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동영 모의고사 책만 사도 2만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40강 가까운 강좌와 20회분의 모의고사를 2만 원에 제공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강사님 입장으로 봤을 때 좀 당혹스러우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워낙 유명하시지만 앞으로 더 많이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렇게 최저 수강료를 저희가 요청을 드린 이유는 가급적 여러분들 부담 안 되게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이 강좌가 많이 판매된다고 해서 저희에게는 사실 거의 수익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표현들, 다양성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천재 푸는 것도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보세요. 괜히 욕심내지 마시고. 그러나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것 같다.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뭔가 좀 다양성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좌도 강좌지만 강좌보다는 문제가 중요해요.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그러나 여러분들께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동영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듯이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내용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 이거 분명히 말씀드려요. 동영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제까지 포함되어 나왔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거 뭐지? 또 막 새롭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그 안에서 맞추어야 되는 문제. 저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 바운더리 안에서의 그 문제들. 그 문제들 중에서도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익혀가시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더 많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니까. 천재 다 끝나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송경희 강사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앞으로 이제 진행될 과정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 천재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천재가 예정대로라면 지금까지 단 하루도 1분 1초도 밀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약속한 시간에 매일 오전 10시에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매일 진행을 해왔어요. 9월 7일, 9월 7일 토요일이 되면 80일 차가 모두 끝납니다. 800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나머지 200문제는 실전 원격 모의고사로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실전 원격 모의고사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 다 공지를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9월 12, 13, 14, 15가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 끝나고 자, 그 다음 주 목요일 19일부터 19일, 20일 자, 토요일, 일요일은 쉴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23, 24, 25, 26, 27 그리고 마지막 30, 그 다음에 10월 1일, 10월 2일 이렇게 하면 10회 모의고사가 모두 끝납니다. 자, 따라서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이렇게 해서 총 10회 실전 원격 모의고사가 시행이 됩니다. 자, 실전 원격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하는 연습 그리고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문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를 통해서 CBT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음, 실제 시험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시간 관리나 이러한 것들 분명히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은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아, 이분은 질문하는 것도 보고 하면 이분은 분명히 합격하실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험장에서 시간 운영을 잘못하셔서 떨어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 10회 실전 원격 모의고사라면 한 6회쯤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령이 생겨요. 처음에는 1회, 2회 실전 원격 모의고사 진행을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정말 1시간이 지났어? 막 이럴 정도로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문제 다 못 풀어요. 그런데 한 5회, 6회쯤 가면은 이제 뭔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무슨 문제 먼저 풀어야 되겠구나. 무슨 과목을 먼저 풀어야 되겠구나. 어려운 문제 체크하고 뒤에 나중에 풀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요령들이 생기기 때문에 10회 모의고사를 딱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면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아무리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원격 모의고사 10회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따라서 실전 원격 모의고사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0회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월 2일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장 가시는 19일까지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의 총정리, 막판 스퍼트를 올려야 되겠죠. 그죠? 실전 원격 모의고사는 자세하게 나중에 일정하고 이런 것들 정리되면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으로 다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이후 파발만 올라가고 나면은 막 그냥 문의 전화하시고 그러는데 상담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제가 결정을 해야 그분들도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전화하시고 막 해봐야 특별하게 안내해드릴 내용이 아직 없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프로그래밍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실전 원격 모의고사는 일단 커밀 패키지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도의 결제 없이 제공이 될 거고 단가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결제를 하셔야지만 실전 원격 모의고사 응시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만간 완벽하게 결정이 되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실제 시험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뭔가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시중에 보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서 모의고사 진행하는 것들이 있던데 자, 유상통 오프라인 모의고사 및 해설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된 날짜는 9월 21일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9월 21일이 추석 연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9월 21일 자, 따라서 9월 21일은 하루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일정을 비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9월 21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자, 지금 이제 계획은 9월 21일 날 2시간은 모의고사를 보고 그러니까 2회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래서 두 번 모의고사 두 회를 보고 그러면 한 2시간 반 정도 또는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 한국사 배준환 강사님 그 다음에 우금 고민석 강사님 자, 마지막 컴퓨터 일반 제가 해서 자, 1시간씩 해설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은 이전에도 진행했듯이 아모르 이그잼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실을 또 협찬을 해주셔서 협조를 해주셔서 아마 아모르 이그잼 공무원 학원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 두 개의 강의실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 강의실은 아마 모니터로 연결이 돼서 해설 강의를 보시게 될 건데 아마 약 한 6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600분. 그런데 순식간에 600분이 마감이 될 거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강의실을 더 빌릴 수 있는지를 또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6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고 어쨌든 서울은 9월 21일 날 아모르 이그잼 공무원 학원에서 진행이 될 건데 자세하게 나중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전화하셔서 물어도 상담하시는 분들 모릅니다. 내용 자체 몰라요. 그러니까 전화하셔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확정이 돼서 완전히 결정되면 자세하게 여러분들 문의하시지 않으셔도 되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확정되고 나면 따로 신청을 받게 될 겁니다. 신청되신 분들만 오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강의실을 지금 빌려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대구, 부산, 광주, 그 다음에 대전 이 정도의 도시에서 다 했나요? 대전, 그 다음에 광주, 부산, 그 다음에 대구 자 이렇게 큰 도시들만 학원을 좀 임대를 해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인데 아시다시피 지방을 다 돌 수는 없기 때문에 똑같이 9월 21일 날 똑같은 시간에 합니다. 대신에 지방에서는 그냥 모의고사만 두 회분의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자 어차피 해설 강의야 녹화해서 나중에 올려드릴 거니까 시험보는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마지막 우리 한 달 정도의 스퍼트를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조금 어떻게 보면 나태해졌을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보내고 계실 거죠. 그렇죠? 이 오프라인 특강 나와서 이제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잠깐 카페 들어가서 보니까 도대체 다 어디가 있냐 개리직 준비하시는 분들 접수한 사람들 몇 천명 어디가 있냐 하시는데 이제 그날 와서 보시면 아 진짜 많았구나 개리직 준비하시는 분들 내 경쟁자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서울 경기 쪽 계신 분들 자 그래서 반드시 오시는 게 좋아요. 진짜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고 두 번째 실제 시험과 똑같이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OMR 카드도 작성해보고 이러한 연습들을 실제 시험장과 똑같이 긴장된 상태에서 여러분 문제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주부분들이나 또는 이런 시험 본 지 오래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OMR 카드 작성하는 것만 해도 손 떨려서 잘 안 돼요. 이거 안 해보면은 시험장에서 꼭 실수하고 나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시험장과 거의 똑같이 할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딱 시간 정해놓고 늦게 오시는 분들은 입실 안 됩니다. 입실 안 시켜요. 저희가 막 씁니다. 나중에 와서 3분밖에 안 늦었는데요. 절대 안 들어보네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시간하고 이런 거 공지하겠지만 딱 시간 되면 저희가 문 잠거요. 어설프게 중간에 들어가고 이렇게 안 합니다. 문 무조건 잠거고 만약에 입실 못 하면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시험 연습이니까 똑같이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가 물론 나중에 자세히 안내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려요. 뭐 그거 가지고 유수쌤 그럴 줄 몰랐네 이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분명히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분 1초만 늦어도 입실 안 됩니다. 문 잠궈버려요.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만으로 시험 시행이 됩니다. 2시간 2번 시험 2회 모의고사가 시행될 거기 때문에 좀 늦게 오셨다 그러면 두 번째 모의고사는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들어가실 수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실제 시험과 똑같이 저희가 거의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장과 거의 동일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이걸 해봄으로 인해서 시험장에서 그래도 그래도 나름 덜 떨릴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해지는 대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어떻게 신청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안내를 해드릴 거고 지금 벌써 신청 페이지 저희 프로그래밍 들어갔어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조만간 결정되면 공지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9월 21일에 오프라인 모의고사 그 다음에 해설특강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우리 유상통 수강생 여러분들은 별도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 지불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오시면 선물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꼭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면 저도 열심히 열심히 알아봐서 특히 지방들 지금 아직 강의실이 안 보여지고 있는데 최대한 어떻게든 안되면 학교라도 빌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열심히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확정되면 안내를 해드릴게요. 실전업격 모의고사에 대해서 대충 안내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모의고사 안내해드렸고 이 정도면 다 안내해드릴 부분들은 대충 다 안내를 해드렸나요? 자 오프라인 특강 진행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 미리 나중에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지만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저희가 진행을 할 때 보니까 어떠한 항의들을 많이 받았냐면 이게 특히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 접수가 안 돼서 마감이 돼 버려서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은 못 오시고 거꾸로 단가 수강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돼서 오시고 이래서 이게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 막 엄청난 항의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프리패스를 수강하시나 단과로 수강하시나 다 똑같은 제자분들인데 근데 이게 프리패스 수강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합리적인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1차적으로 나눠서 신청을 받을 생각이에요. 1차적으로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 1차 받고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을 패키지 또는 단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럴 경우에 너무나 많은 비난을 저희가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전혀 말도 안 되는 비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프리패스 수강하고 계신 분들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청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서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 확보를 해보려고 할 테니까요. 우리 한 번 정도 만납시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온라인 맨날 모니터로만 뉴스 보다가 진짜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요. 만나서 우리 한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같은 공기 마시면서 한번 경쟁자들을 느껴보도록 하자고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리고 특강들 천재가 끝나면 이제 뭐 자바나 또는 여러분들 엑셀 지금 천재는 엑셀 같은 거 들어가 있지 않죠. 왜냐하면 천재 강의 같은 경우는 계리직 수강생 분들도 물론 수강하시겠지만 전산직이나 또 다른 직렬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계리직에서만 출제되는 어떤 엑셀이나 이런 걸 빼고 있고 그 다음에 천재 책 출간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번 시험까지는 출간할 예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천재는 문제를 막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18년도에 출제된 내용들은 다 뺐어요. 여러분들 이전에도 한번 제가 강의에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소득점, 뷰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근데 지금 다 뺐잖아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출제됐거든요. 연이어서 연달아 출제된 항료이 적기 때문에 그런 파트를 다 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리직만을 대비로 해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책을 또 찍어내버리면 이게 다음 대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800문제, 81까지 끝내고 그리고 나머지 200문제는 이제 나중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채워넣을 거예요. 이제 그때 나중에 만들어낼 때 시험 끝나고 이제 거기에 부동소득점, 뷰 이런 것들 기존에 중요한 데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안 들었던 내용들 넣어서 문제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엑셀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하나요? 엑셀하고 자바는 별도의 특강으로 문제들 따로 풀어서 만들어서 특강으로 풀어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천재 끝나고 제가 시간 내서 자바 출제될 수 있는 유형으로 묶어서 자바 출제 예상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엑셀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쭉 정리해서 특강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따라서 이번 시험 끝날 때까지는 교재 출간 안 됩니다. 그냥 불편하셔도 프린트로 또는 CBT 방식으로 여러분 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남은 50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이제 정말 합격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침착하게 침착하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천재도 거의 이제 800문제 이제 9월 7일 되면 끝납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자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자신을 믿고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유파발 2주 뒤가 아니더라도 자 지금 안내해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되면 바로 유파발 촬영을 해서 새로운 확정된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우선은 전체적으로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길 바래요. 궁금하셔도 조금 참고 계시면 정확한 여러분들께 확정 내용을 곧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자 날씨가 이제 조금 선선해졌어요. 공부하기 그래도 좀 좋은 날씨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